한 마른 대동강 먼저 예수한테는 제일 끝부분이었어요. 그래서 밤 열흘시 반인가? 열한시에 부대에 섰는데 이번에 또 첫 번째로 또 이렇게 저한테 가혹한 근데 이제 좀 더 떨리고 다른 분들 하는 걸 좀 보고 나서 하면 좀 여유가 있을까 싶은데 이제 마음을 좀 바꿨죠. 제가 마치고 편하려고 한 마른 대동강 편함없이 잘 있느냐 뭐랄 봤나 울릴 때야 다시 한 번 불러본다 어떻게 아마추어분이 저렇게 잘하실 수가 있어요. 무지 긴장되네. 편지 한 장 천한글이 니 다 같이 더 없을 소냐 하아 썼다가 찢어버려 한 마른 대동강 집사